엘리아르의 직접의 생명 가장 가난한 입술조차 미소 속에 너를 나타낸다 슬픔이여 안녕 욕정을 부채질하는 육체들의 사랑 사랑의 힘 몸뚱이가 없는 괴물마냥 유혹이 솟아난다 희망에 배신된 얼굴 슬픔 너 아름다운 얼굴이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와즈 4강의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출판사는 소담이고요 옮긴 사람은 정홍택님입니다 프랑스와즈 4강은 본명이 프랑스와즈 쿠아레이고요 이 4강이라는 필명은 마르셀 프루스티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4강은 1935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르반 대학교를 중퇴했고요 1954년 19살에 겨우 2주 만에 완성한 처녀작 슬픔이여 안녕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4강은 이 작품으로 문학 비평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두 번씩이나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받을 때 했던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탈세범으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건강 악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슬픔이여 안녕 어떤 미소 뜨거운 사랑 스웨덴의 성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17살 소녀 세실은 당돌한 소녀 발칙한 소녀 맹랑한 소녀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그 소녀가 처음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아주 솔직하고 섬세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세실은 엄마가 일찍 죽고 자유로운 바람둥이 아버지 레이문과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젊은 연인 엘자와 함께 두 달간 여름 휴가를 보내는 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세실은 시릴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아버지는 죽은 엄마의 옛 친구인 안르를 그 별장에 초대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젊은 엘자보다 지적이고 조신한 안르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원치 않았던 세실은 자신의 애인과 짜고 일을 꾸미게 됩니다 결국 안누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소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슬픔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시면 왜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했는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슬픔이여 안녕은 아듀 작별할 때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봉주루 즉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의 의미입니다 책의 제목이 왜 슬픔이여 아듀가 아닌 슬픔이여 봉주루라고 했는지 책을 읽어보시면서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에 관한 저의 단상은 댓글창에 써두겠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책의 처음부터 조금 읽어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나른함과 달콤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낯선 감정들을 슬픔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도 좋을지 나는 망설인다 그 감정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만 구애되는 이기적인 감정이며 나는 그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 더구나 내게 있어 슬픔이란 언제나 고상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으니만큼 나는 이제까지 나른함 니우침 그리고 드물게는 양심의 가채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슬픔은 경험한 일이 없었다 지금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그 무엇인가가 나를 덮어 씌우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갈라놓으려 한다 그의 여름 나는 열일곱 살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행복했었다 나 말고 아버지와 그 애인인 엘자가 있었다 나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는 결국은 아버지의 매력과 이 새롭고 안락한 생활에 나는 익숙해져 갔다 아버지는 유능한 사람이었으며 바람둥이였다 언제나 호기심이 왕성하고 실증을 잘 냈으며 그러면서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절하고 용돈도 잘 주었고 명랑했으며 나에게 지극한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이상으로 정답고 재미있는 친구들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의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버지는 여름방학 동안 현재의 애인인 엘자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올 만큼 세심한 점이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찬성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겐 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엘자가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키가 크고 붉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수단이 좋은 직업적인 장사꾼으로서 촬영소에서 단역배우 노릇도 하고 샹젤리제의 술집에 출입하기도 했다 그녀는 상냥하고 마음씨가 좋았지만 주부가 되려는 엉뚱한 야심은 갖고 있지 않았다 사실 우리들은 출발한다는 것에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무슨 일에든 간에 이 일을 내세울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집은 해변의 작은 만에 있었다 그곳은 파도가 넘실되고 건붉은 바위에 둘러싸인 황금빛 만이었다 최초의 며칠은 황홀할 뿐이었다 우리들은 더위에 진저리를 내면서도 몇 시간이고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차츰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으러 갔다 엘자는 살같이 빨갛게 벗겨져 몹시 괴로워 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물속에 들어갔다 차갑고 맑은 물속에서 파리에 온갖 먼지 온갖 그늘을 씻어버리려고 온몸을 함부로 놀려 매우 피로 했다 나는 모래 위에 뒹굴며 모래 한 줌을 손에 움켜쥐고 손가락 사이기로 한가닥 부드러운 황색 실처럼 떨어뜨렸다 나는 그것이 시간의 흐름처럼 흘러 지나가버린다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은 안이한 느낌이다 그리고 안이한 것을 생각한 것은 유쾌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여름인 걸 뭐 내가 시릴르를 처음 만난 것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여섯째로 접어들고 있을 때였다 그는 해변을 끼고 요트를 달리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작은 마안 앞에서 전복했다 나는 그의 소지품을 주워 모으는 걸 도와주었다 그리고 함께 킬내되면서 그의 이름이 시릴리라는 것과 법과 대학생으로 이웃 별장에서 어머니와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라틴 계통의 얼굴 모습을 갖고 있었다 살같이 검고 몹시 개방적인 그러면서도 어딘가 균형이 잡힌 사람을 감싸주는 듯한 이기적인 점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때까지 나는 난폭하고 이기적인 특히 자기들의 청춘에 열중한 나머지 그 속에 숨겨진 자기들의 공허함에 대한 변명이나 비극의 테마를 찾아내려는 그런 대학생들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보다는 예의 바르고 은근한 태도로 말을 걸어오며 아버지나 애인과 같은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40대 신사들을 한결 좋아했다 하지만 시릴루는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신뢰감을 갖게 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낯가림과는 반드시 동감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들은 곧잘 시시한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되었으니까 육체적 매력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일종의 어색함과 무관심을 느꼈다 남의 마음에 들기를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선 커다란 결점을 가진 것처럼 여겨졌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 말고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 정복욕 뒤에 숨겨진 것이 생활력의 과잉이냐 쟁탈욕이냐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싶다는 은근하고 호젓한 그러면서도 뿌리 깊은 욕구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시릴레 시릴레는 돌아갈 때 요트 조종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거의 아니 한두 마디밖에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신경질작이 되어 있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테라스의 긴 의자에 누웠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아름다운 빛을 형형이 빛내고 있었다 나는 별을 쳐다봤다 금년엔 절기가 어느 때보다 빨리 다가와 살별이 하늘을 어지럽게 날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겨우 7월 초순이라 별은 움직이지 않았다 테라스의 조약돌 위에서 매미가 울고 있었다 아마도 몇 천마리가 있었으리라 더위와 달빛에 취해서 몇 밤이고 몇 밤이고 밤새껏 이처럼 시끄러운 목소리로 우는 것은 매미는 다만 한쪽 날개죽지를 다른쪽 날개죽지에 비벼대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꼭 발전기의 고양이 목소리처럼 본능적인 목구멍에서 나오는 노래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흐뭇한 심정이었다 작은 모래알만이 내 블라우스와 살갗 사이에서 기분 좋은 졸음의 습격을 막고 있었다 이때 아버지가 가벼운 헛기침을 하며 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님이 올 거란다 하고 말했다 나는 실망해서 눈을 감았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이런 상태가 길게 계속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누군지 빨리 말해요 하고 여전히 사교계에 갈망하고 있는 엘자가 외쳤다 안르 라르상이야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나는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안르더러 패션 콜렉션에 지치게 되면 오지 않겠느냐고 해보았던 거란다 그랬더니 온다나 이것은 내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안르 라르상은 죽은 어머니의 이 친구로 아버지와는 거의 교재가 없는 편이었다 하지만 2년 전 내가 기숙사를 나왔을 때 아버지는 처치곤란한 나를 그녀에게 보냈었다 안르는 일주일 동안 나에게 고상한 취미의 의상을 장만해 주었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안르에 대해서 정열적인 동경을 하게 되었는데 안르는 그것을 교묘하게도 그녀 숭배자의 한 사람인 젊은이에게 돌리도록 했다 따라서 나의 맨 처음에 멋과 사랑의 유희는 안르 덕택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안르는 마흔 두 살이었지만 대단히 매력적이고 매우 세련된 여자로서 교만하여 인생에 필요해진 냉담한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구태여 말한다면 그녀에게는 차갑고 쌀쌀한 점이 단 하나의 결점이라 해도 좋았다 그녀는 애교스러웠고 동시에 차가웠다 일관된 의지와 타인을 두렵게 만드는 마음의 잔잔함이 그녀의 온몸에 배어 있었다 이혼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으며 우리들이 사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상하며 머리가 좋은 사려깊은 사람들과 사귀었다 우리 주위에는 아버지가 바라는 미인과 재미있고 떠들썩한 술꾼들 뿐이었다 아마도 아마도 안내는 우리들이 주로 쓸데없는 장난과 하잘것 없는 일로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약간 경멸하고 있었으리라 추숙된다 왜냐하면 안내는 무절지한 생활을 경멸하고 있었으니까 사업상의 만천의 등등이 우리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여하튼 엘자의 존재와 안내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동시에 생각해보면 갑작스런 그녀의 방문은 아무래도 꺼림직한 사건처럼 생각되었다 엘자는 안내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은 다음 마침내 잠자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나는 아버지의 발밑 돌계단에 가서 앉았다 아버지는 몸을 부펴 두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 거지 내 귀여운 아가씨야 너는 마치 어린 들고양이 같구나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블론드의 딸을 갖고 싶은 거야 약간 뚱뚱한 도자기 같은 눈을 가진 그리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째서 안너를 불렀죠 그리고 왜 그분은 그 제의를 승낙했을까요 너의 늙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인지도 모르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안누의 흥미를 끌만한 타입의 남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뇌가 너무 지나치게 좋고 그리고 도도해요 더구나 엘자는 아버지는 엘자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안누와 엘자의 대화를 상상해 보셨어요?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고 아버지는 솔직히 시인했다 그래 그건 정말 큰일이구나 세실 파리에 돌아가 버릴까? 아버지는 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몸을 돌이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의 까만 눈동자가 빛났다 우스꽝스러운 잔주름이 눈 가장자리에 새겨지고 입술이 약간 위로 도톰하게 소살라 있었다 아버지는 목신과도 같았다 우리들은 함께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그러듯이 나의 귀여운 공범자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네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부드러웠으므로 나는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불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도록 우리들은 연애에 관해서 그리고 그 복잡스러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상상 속의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종조라든가 사건의 중대함 그리고 책임과 같은 관념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참다운 이유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마 틀림없이 붕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경우 그러한 태도가 부드러움이나 헌신을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러한 감정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만큼 그러한 심정에 자연스럽게 동화돼 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아버지의 연애관이 나를 사로잡았다 불꽃처럼 격렬하면서도 일시적인 사랑 나는 정조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나이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의 갖가지 것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몇 번인가의 데이트, 키스 그리고 권태를 제외하고서는 제 2장 안누는 일주일 안에 도착할 예정이 없었다 나는 진정한 여름방학의 마지막 며칠을 만끽했다 우리들은 별장을 두 달 동안 빌리고 있었지만 안누의 도착과 더불어 완전한 휴식이란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안누는 매사를 분명히 했고 언어 속에 아버지나 나라면 그냥 지나쳤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고상한 취미나 섬세함 따위에 대해 구분을 정확히 해놓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녀의 갑작스런 동작, 상처받은 듯한 침묵, 표정 같은 것들 속에서 그 구분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극적인 것임과 동시에 번거롭고 결국은 굴욕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으므로 안누가 도착한다는 날 아버지와 엘자가 프레주스역까지 마중을 가기로 결정되었다 나는 이 외출에 참가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버지는 격분한 나머지 그녀가 기차에서 내리면 바치려고 한뜰에 있는 창폭꽃을 하나도 남김없이 꺾어버렸다 나는 꽃다발을 엘자가 들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다 3시쯤 그들이 가버린 후 나는 해변으로 내려갔다 견딜 수 없는 더위였다 나는 모래 위에 누워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시릴리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은 더위 때문에 하얗고 어렴풋하게 보였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여름에 세찬 힘에 눌려 모래밭에 못 박혀 있었다 무거운 두 팔과 메마른 입술과 죽었어? 하고 그는 말했다 멀리서 보니 내 팽개쳐진 시체처럼 보였어 나는 미소 지었다 시릴르는 내 곁에 앉았다 내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게 파도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가 움직인 찰나 그의 손이 내 어깨에 가볍게 스쳤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원기왕성한 해군훈련처럼 우리들은 여러 번 서로 얽힌 채 물속 깊이 가라앉기도 했지만 나는 아무런 가슴의 설렘도 느끼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만 이 무더움이, 이 꿈결이, 이 능숙치 못한 몸짓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부드럽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나는 시릴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릴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남달리 균형이 잡혀있었고 착실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상태, 이 규묘한 세 식구, 우리들의 상태가 그를 놀라게 했다 시릴리가 너무 친절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겸손해서인지 그것을 입박해 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시릴리가 아버지를 쳐다보는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그것을 느꼈다 시릴리는 내가 고민하고 있을 것을 바랐으리라 하지만 나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다 지금 단 한 가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의 시선과 내 심장의 강한 고등이었다 시릴리는 내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에 시릴리에게 느꼈던 신뢰감과 침착성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 길쭉하며 약간 두툼한 입술이 다가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시릴리, 우리들은 그처럼 행복했었는데 나는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내게는 꼭 내려감은 눈꺼풀 밑에 번뜩이는 빨간 빛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위와 방심, 첫 키스의 맛과 한숨 속에 몇 분인가 지났다 자동차의 클렉슨이 우리를 황급히 떼어놓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릴리의 곁을 떠나 집 있는 쪽으로 올라갔다 안누의 빠른 도착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탄 기차가 도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테라스 위에 있는 안누를 발견했다 이 집은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집인가? 하고 그녀는 말했다 몹시 그렇네, 세시엘 너를 다시 만나보게 되어 기뻐 저도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런데 파리에서 오셨어요? 자동차로 오고 싶었어 덕분에 난 아주 피곤해졌어 나는 안누를 그녀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시릴리의 배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창문을 열었지만 벌써 보이지 않았다 안누의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나는 그녀의 눈 가장자리에 작은 그늘을 발견했다 이 별장은 정말 훌륭해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안내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엘자와 함께 아주머니를 마중하러 역에 가셨어요 나는 슈트케이스를 의자 뒤에 놓았다 그리고 안내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엘자 마켄블 아버지는 엘자 마켄블을 이곳에 데리고 와 계신 모양이지 나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놀라서 안내를 쳐다봤다 언제나 보아온 매우 침착하고도 냉정하던 그 얼굴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녀는 겨우 내가 보였던지 얼굴을 돌리었다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던 건데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너무 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져 버렸었어 그런데 지금 하고 나는 기계적으로 이어서 말했다 지금이 어쨌다는 거지? 하고 그녀가 말했다 경멸하듯 질문하는 시선이었다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지금 아주머니가 도착하셨기 때문에 하고 나는 두 손을 비비면서 멍청하게 말했다 전 아주머니가 오신 게 몹시 기뻐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만일 무엇인가 마시고 싶으시면 홈바는 멋진걸요 뭐 나는 우물우물 말하면서 방을 나왔다 그리고 혼란된 머리로 계단을 내려갔다 무엇 때문일까 그 얼굴 그 허둥대던 음성 그 실망은 나는 긴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나는 안네에 온갖 엄격하며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얼굴 모습을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비웃음 자신 권위 그 상처받은 얼굴을 발견한 것은 나를 감동시키고 동시에 짜증나게 했다 안네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안네의 취미에 맞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나약한 바람둥이고 때로는 주때가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필요였는지 도덕적인 분노였는지 나는 갖가지 가설을 세우는 데 한 시간을 소비했다 5시가 조금 넘어 아버지는 엘자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안네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힌 채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미소지였다 나는 안네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네는 오지 않았어 기차 창문 틈으로 떨어져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소리쳤다 방에 있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안네는 자동차로 왔어요 정말이냐? 그거 멋진데? 어서 꽃다발을 위층으로 가져가거라 꽃다발까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는 안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여행에 지친 사람답지 않게 단정한 옷으로 몸을 감싸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계단을 내려왔다 아버지는 급히 다가가 안네의 손에 키스했다 난 정거장 플랫폼에서 이 꽃다발을 안고 바보처럼 웃음을 띄고 15분이나 서성결했다 정말 잘 되었어 당신이 와줘서 엘자 마켄블을 아시지요? 나는 눈길을 외면했다 우리들은 서로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안네는 매우 시원스럽게 말했다 마련해 주신 제 방이 참 멋져요 초대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레이몬 한데 전 고단에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지는 신이 나 있었다 아버지 보기엔 만사가 순조롭기만 했다 아버지는 우스갯소리를 떠버리기도 하고 술병 마개를 따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정열적인 시릴리의 얼굴과 안네의 얼굴 이 두 얼굴 심각하기만 한 얼굴이 번갈아 눈앞에 오른거렸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과연 여름방학을 그렇게 간단히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이 최초의 저녁 식사는 매우 즐거웠다 아버지와 안네는 얼마 되지 않는 화려한 그들 공통의 지인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守교회 일 일 일 일 일